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2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등 4도에서 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늦겠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6.4 경북지사 선거전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 속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지사 선거전에 예선과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지역발진의 책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어제 시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변호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 달 전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호울 전 의원은 지역별 공략을 잇따라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북지사 예선은 경북 북부와 중부, 동부를 대표하는 인물 간의 3파전으로 구도가 잡혔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후보도 예선을 거쳐 결정됩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공천을 희망해온 김병희 씨. 여기에다 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출마를 고려하겠다는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이 신당의 공천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통합 진보당은 윤병태 경북도당 위원장, 정의당은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대1 혹은 사실상 단독 출마에 가깝던 과거와 달리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8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북 도지사 선거는 여야 후보들이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사성훈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집단 휴진 예정일인 10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진료 명령서를 보내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명령에도 휴진하는 의료기관에는 업무 정지 15일씩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휴진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집단 휴진 피해를 줄이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상급 병원에는 진료 시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3년 이상 추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원격 의료 사업의 평가와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 청구를 요구하고 6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SK와 함께 12,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원격 의료 사업이 의료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이 분석 결과를 누락시켰다는 지적도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I 사태로 인한 닭고기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상주시청 직원들과 축협, 축산 관계자들은 오늘 상주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으로 닭백숙을 먹었습니다. 안동의료원 의사와 간호사들도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축산당국은 AI 바이러스는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가가 수도권은 2007년 1,253만 원에서 지난해 말 1,126만 원으로 떨어진 반면 지방은 423만 원에서 62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3.3제곱미터에 830만 원까지 벌어졌던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524만 원으로 줄어 2004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전체적으로는 수도권과의 아파트값 격차가 3배에서 1.9배로 줄었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경북 동해안의 땅값 상승률은 2%를 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의 땅값은 1.6%, 경주는 1.5%가 올랐으며 올해 1월의 상승률도 0.1%를 넘지 않았습니다. 영덕이 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도별로는 울진군 주거지역이 4.3%, 영덕군 주거지역이 2.6%, 울릉군 상업지역이 2.3%에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신규 채용될 경찰 교육생 13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범 체포 시 과잉폭력 행사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육생이 40%나 됐고 이에 대한 처벌도 구두 경고에 그쳐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경찰 공채로 경북 지역에만 300명의 신임 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밤 9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백화점 등산복 매장에서 등산복 3벌 35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7살 험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또 지난달 13일 수성구의 한 교회 예배당 헌금함을 터는 등 23차례에 걸쳐 대구 일대 교회와 찜질방 등지를 털어 250만 원가량의 현금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16살 도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